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EBS 연계 출제 방침이 거의 완전히 바뀌었다 싶을 정도로 간접 연계로 전환되고 첫 평가원 모의고사였습니다. 일단 수험생들의 반응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이 대체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작년 6월 평가원보다 다소 난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시험이 이제 1등급이 비율이 12.66% 한 13%에 거의 육박했었는데 자 그보다는 또 상당이 체감 난도 높지 않았을까. 자 이게 영어의 진실이죠. 총평가세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봤던 지문 문제만 바꿔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회상성에 의존해서 답이 이걸 것이다 라고 찾아내는 거. 그게 뭡니까. 영어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간접 연계라고 표방을 하기는 하지만 EBS 교재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느끼는 체감 난도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 수능 독해에 대한 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 그리고 독해에 대한 개념 이걸 정확하게 잘 배우고 적용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찬란하게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총평가서 또 간단히 마무리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야경을 하고 자 일단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자 문제풀이의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번의 목적 같은 경우 정답률 상당히 높죠. 틀림 안 되는 거예요. 그 19번의 심경 어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말 선지가 주어지는 20번의 주장하는 바라든가 22번의 요지라든가 자 이런 거 역시 여러분들이 정답률도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건 해설 강의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자 이번 한 3개의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파트는 21번의 함의주론 그리고 주제냐 제목이냐 했을 때 자 이번엔 주제문제 3점 배점이 돼 있었죠. 그래서 주제문제에 대한 거 23번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자료 해석 도표 뭐 내용일치 불일치 자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집중력만 있으면 분명히 맞춰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해설 강의면서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3번 주제문제 하고 바로 29번으로 점프해서 문법 어법에 대한 거 그 다음 30번의 어휘 그리고 이제 31번 빈칸 추론까지를 한 묶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나머지 세 문항 남아있는 거 전부 다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리고 글의 순서 첫 번째 거까지 해서 두 번째 파트로 묶고 자 그 다음에 글의 순서 문장 삽입 2개 요양문 안성 그리고 41, 42 장문 독해 이걸 세 번째 파트로 해서 자 한 강당 1시간이 넘지 않게 3시간 이내에 해설 강의 완료하고 자 그리고 이제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21번 자 함의 추론에 대한 건데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뭐 한다? 추론한다야. 개념부터 똑바로 잘 잡자고 추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 추론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 되느냐? 반드시 topic sentence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024 그러니까 2024 구간이 20번부터 24번까지가 대의 파악 유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주제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 가보면 자 일단 첫 문장 topic sentence 아니에요? 자 이걸 딱 보자마자 해석도 안 하고 topic sentence라고 이야기를 쓰는 근거는 자 주제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포괄적일 것 그리고 보충 설명을 필요로 할 것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최상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일하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단일한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변화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당신이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변화는 is to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창의적인 일을 먼저 반응적인 일을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반응 상대방이 뭔가 액션한 것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것은 후순위를 미루고 머리를 짜내서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걸 먼저 first things first 하자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하는 이게 바로 이제 필자가 말하고 저는 반대 자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 봐야 되겠죠. on empty inbox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건 은유예요. 은유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메타포 대개가 이제 이러한 함축적음이 밑줄 친 부분은 은유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은유라고 하는 것은 원관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갑자기 무슨 쿵문학 하는 것 같은데 자 보조관념을 활용을 하는 건데 바로 이 밑줄 부분은 이제 보조관념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는데 그것을 주제문을 활용하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inbox라는 얘기인데 원래 inbox라는 것이 뭐예요? 이메일 같은 것에 있어서 받은 편지에 받은 inbox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어있는 inbox다. 자 그러면 이제 이 inbox가 비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줄줄이 남아있는 거고 inbox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오자마자 오는 족족 이메일을 다 확인한다는 뜻 일단 액면적인 의미는 그거야. 자 그럼 들어가 봅니다. This means 이건 뭘 면이냐? blocking off. Block off란 말은 차단하다죠. A large chunk of time. Chunk란 말은 덩어리야. 큰 덩어리의 시간을 매일마다 딱 차단해 두는 거예요. For creative work.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On your own priorities. 당신 자신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을 하는 동안은 딴 건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뭐 한 채로?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하는데 자 with가 가르치는 거 With A, B 구문이야. A를 B 한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사만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 부사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와 이메일을 차단한 채로. 그렇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뭔가 하다 보면 아니 네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폰을 옆에다 두고 공부해봐. 그러면 계속 카톡 올리지, 뭐 하지, 뭐 거기다 SNS에서 무슨 페북이나 인스타 이런 거 하면 뭐 하루 종일이 다 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네 입장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뭔가를 할 땐 다 꺼버려요. 다 차단해 버려. 즉답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일, 하루가 다 갑니다. 그렇죠? 그 유튜브의 특징도 그거 아니에요. 유튜브나 들어가면 신기하게 그 AI를 이용을 해서 그와 관련된 동영상들이 쫙 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클릭하다 보면 그냥 뭐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다 가 버리잖아. 네가 알지? 그렇지?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유스터라는 것은 조동사잖아. 그래서 유스터라는 상태가 나오게 되면 동작이 나면 뭔가 하곤 했다지만 상태가 나오게 되면 과거의 상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나는 좌절한 작가였다. 지금은 안 그렇고 그러니까 좌절했다는 얘기는 뭘까? 결국 이 내용과 비춰보면 뭐 좀 쓰려고 하면 띡 하고 울리고 뭐 좀 쓰려고 하면 카톡 카톡 이러고 이제 오고 이러는 거야. 알림은 팍 오고 그러니까 making this switch. 자, 이런 식의 전환. 어떤 식의 전환이에요? 창의적인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있었던 작가니까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걸 차단해 버리는 게 turned me into a productive writer. 나를 생산적인 작가로서 바꿔놓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there wasn't a single day. 자, 역접이 나왔으니까 긴장을 해야 돼요. there wasn't a single day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하고 나오는데 빨리 한눈에 잘 봐야 돼. 여기서 구문적으로 보면 not 하고 without 해서 이중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없었다는 얘기는 매일마다 이런 얘기죠.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내가 어떤 기사, 블로그, 포스팅할 글 그리고 check 한 챕터 이런 거를 쓰려고 앉을 때면 매일마다 a string of string이란 말이 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연속된 이런 뜻이야. a series of랑 마찬가지예요. 연속적으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get back to them 그들한테 돌아가 주기를 기다리는 매일같이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차단해 버리고 글 쓰려고 좀 앉아있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 내가 무음으로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폰 옆에 놓고 있으면 뜨잖아. 화면에다가 카톡 화면 올려놓고 있으면 뜨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 wasn't easy. 쉽지 않았죠. 뭐가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 이렇게 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차단하는 거. 그리고 it still isn't. 여전히 쉽지 않아요. particularly when I get phone messages 특히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메시지? beginning I sent you an email two hours ago. 제가 두 시간 전에 이메일 보냈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불만 섞인 거죠? 빨리 답해달라 이거지? By definition By definition 하면 분명히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혹시 몰랐다 안되면 그냥 수거적으로 암기하면 돼요. 확실히 This approach goes against the grain grain이란 말은 원래 곡식의 나달갱이인데 곡식의 나달갱이 커 봐야 진짜 작죠. 그치? 좀만 하죠. 좀, 좀. 알겠죠? 그러니까 소량이란 뜻이야. 소량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and pressures they put on you 이러한 식의 접근 어떤 접근이에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SNS에 대해서 리액션 반응하는 것을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씹는 거죠 말하자면 이러한 접근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압박 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그런 기대나 압박에 대해서 약간 역행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싸가지 없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it takes willpower 의지력이 필요해 willpower 하면 의지력이죠. 뭐 하는 게 to switch off the wall 세상과 차단하는 거 단 한 시간이라도 세상을 차단 세상과 차단하는 건 의지력이 필요해 그래서 it feels uncomfortable 자 그렇게 하는 거 불편감 느끼고 때로는 사람들이 짜증내기도 하죠. 이 새끼가 날 씹네 하고 but it'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 자 비교급 나오고 있으니까 뭐와 비교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예요 여기서 이제 이타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투부정사 이하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뭐보다 to abandon your dreams 당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뭐 때문에 an empty inbox 비어있는 받은 메일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어있는 받은 메일함이라는 것은 뭐냐 이메일이 올 때마다 족족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리액션 하느라 시간을 뺏겨갖고 크리에이션 이런 창의적인 일을 뭔가 해내는 걸 못하게 되는 거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을 그냥 씹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an empty inbox 라는 것은 사람들이 연락해 오는 것에 대해서 오는 족족 확인하는 거 이거죠. 여러분들이 확인 안 하게 되면 인박스에 계속해서 메일이 몇 개씩 막 쌓이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쉽지 않는다면 you are sacrificing your potential for the illusion of professionalism 자 당신은 그러한 전문성에 대한 그러한 환상 자 이런 것에 대한 당신의 이 잠재력 이것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an empty box가 일으키는 거 following an innovative course of action 그러니까 창의적인 행동 그런 경로를 따라가는 것 아니고요. an empty inbox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걸 가리키는 거야.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이거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충족시키고자 시도하는 거죠. SNS로 연락이 오는 이메일로 연락이 오는 completing challenging work without mistakes 실수 없이 힘든 과제를 완수하는 것 removing social ties to maintain a mental balance 자 4번이 오답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결을 제거하는 것 사회적 연결을 제거하자는 게 아니잖아. 창의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잠시 좀 차단하고 끊는다는 얘기지 완전히 고립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해되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인박스를 니가 모르지 않잖아. 여기서 문맥성으로 봤을 때 받은 메일하며요. 그러니까 opportunities for social networking 사회적 연결하기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기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정답률이 55%인데 그만큼 45%의 수험생들이 일단 틀렸다 라고 하니까 상당한 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난도가 뿜고 있는 건 딴 이유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EBS 지문 70% 연계 이후로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슈였고 영어 실력 저하를 가져온 두 번째 이슈가 뭐예요? 절대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 실력이 개판이 돼 버린 거죠. 영어 실력이 개판이 돼 버린 거야. 그래갖고 기본적인 독해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거 모든 추론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그 근거는 topic sentence가 된다. 그리고 항상 밑줄 쳐진 부분은 직역의 의미가 아니라 대개 은유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은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조관념을 활용해서 원관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바로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바로 21번 함의추론 문제의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넘어갑니다.